내 고집 알지? 아 싫어! 나 어떻게든 너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야 진짜 자신은 체력 하나는 자신 있어가지고 평소에도 그냥 운동이 돼서 꾸준히 항상 하는 편이니까 남들보다 한 발 더 움직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장서자라는 답으로 왔는데 약간 사기꾼 느낌대로 사실 이런 캐릭터 생각 안 하고 왔죠, 저는 조금 잠도 여기 와서 좀 안 자고 기현이 자지? 기현이 형 웬만하자? 어 뭐, 너 자면 안 돼 맨 처음에는 사실 한민관 씨 얼굴이 좀 나오더니 자, 한민관 씨 얼굴이 좀 나오더니 졸이 얼굴이 나오고 있어 당시 영화에 나는 무슨 영환도사 같지 않냐? 누나, 외모에 대해서는 너는 평가할 자격은 없어 분위기 메이크업 아저씨야, 하루 종일 너 기다리셨는데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하하하하하 장육 유병 장육 하하하하하 잡을 때까지 끝까지 잡겠습니다 하하하 진짜 웃긴 사나이 이규환 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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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께서 걱정하실 텐데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 사실 저도 저도 많은 아빠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아입니다 하진아, 찾아, 찾아 봐 우리 아들아, 저런 나이가 하준이, 이기 전이야 하준이, 이기 전이야 하준이, 이기 전이야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정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고 기대해 하준아 사랑합니다 하준이 아빠 정태우 저 때는 하이틴 제가 하이틴 스타 출신이고요 그놈의 X세대 왜 웃어? 아무런 기대 없이 나가 우리 첫 만남은 쇼를 먹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행복일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의 쇼 오늘이 땅바닥에서 자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2박 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잘게요 우리 친구랑 동생이었으면 죽었어 동생이었으면 진짜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글의 법칙을 경험하면서 그때 나오는 그 진짜 본능적인 감각으로 쓰는 멜로디들 지금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고 있거든요 이 음악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다 같이 하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에너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정글을 노래하는 음유시인 김원준 이로써 완성된 제10기 정글의 법칙인 사바나 원정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최종 미션 탄자니아의 국경을 넘어 케냐 마사이 마라까지 동물 대이동의 순간을 포착하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동물 대이동이 진행된다는 탄자니아의 세렌게티 150만 마리의 누떼부터 얼룩말 가젤까지 200만 마리 이상의 초식 동물들이 물과 풀을 찾아 떠나는 100여 일간의 대장정 다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비포장도로 진짜 생존하는 것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2ول 최선이로 최선의 대장정 저거 뭐야? 저거.? 뭔데다? 어디?! 저것한테 이거를 한 눈에 다 넣을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